나 해보고 싶은 거 있다 야야야야야야야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살려줘 살려줘 뛰어! 보이소 보이소 안녕하세요 골프사기꾼 이성훈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대장 금동호입니다 맨날 치다 보면 내가 이기고 이러는데 보니까 언제 봐주면서 칠 거냐 이런 말만 해서 별명이 사기꾼으로 통일이 된 거 같습니다 딸이 저 대회 영상 보면서 우리 아빠 골프대장이야 골프대장 이러면서 딸래비가 제일 무작정 칠려야죠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고 이글 작전으로 가는 게 점수가 높게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티샷을 좀 멀리 치거나 아니면 확실한 찬스메이커를 만드는 게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먼저 치고 나가면 불안해하는 느낌을 먼저 많이 받았어요 이성훈 프로보다 제가 약점이 많은 거는 제가 좀 인정은 하고요 제가 먼저 치면 저한테 계속 거짓 정보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훈 프로 약점 몇 개 알고 있는데 자동도 있고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그건 참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기술의 가장 한 장을 소흑을 한 채에 최정보만 이건로 수술의 가장 이뤄 소흑을 부담슬 deutsche 임정 예술 그녀 참 충분한 아 치소 원혼 해도 되나? 원혼하고 깡충 한번 해줘 원혼 한다고 아예? 뭘 봐 아하 좋지 않네 얘 원혼 해도 되나? 한 번 이거 본사 사줄게 내가 커피를 사줄게 어? 아 이래서 애들이 일본에 온이 났구나 오! 안 났어 스톱! 내가 한 번 가르쳐줄까? 뭐? 그건 헵이다 당하는 거 같은데 헵이 아닌 거 같은데 어? 어? 너 캐리 있으면 못 치잖아 귀를 다 들으면 돼 이 캐리 입은 말을 안 들으면 돼 나이스 나이스 깡충이라니까 깡충 아 깡충 안 할구나 이그를 하시면 깡충 보여주세요 아 이그를 한 번 깡충 해야지 아 이그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난 이그를 한 번 어응할게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아 치기 전에 이거 한 거 있네 이거 아 예 예 예 아 귀 닿는 거 없어요? 아 키가 여긴 하구나 아 이거는 이거 하는 게 있는 거 역시 못 들지 못해서 인형도가 다인데 그게 또 들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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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찌찌개 소리 진짜 의도하지 않을 거였나 그냥 의도한 겁니다 약간 멘탈을 긁으려고 이렇게 한 소린 것 같긴 한데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방금 작전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아니에요 원래 늘 있던 일이라서 좀 더 소리 큰 겁니다 사실 그냥 진짜 저렇게 으흐흐흐하 야 강하네 ㅋㅋㅋ 이야べ魅 탈 좋네 나는 신발도 있다 나는 신발도 있다 så 제답 키가 열렸나 보네 ấ 어, 약하다 똑바로 치려다가 약했잖아 약하게 치면 소심하게 치도 한 거 안 된다 짧게 치는 퍼트가 항상 많아요 손길이 좀 소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 당한 거 같은데? 아, 고맙다! 당한 거 같은데? 아... 렛츠 파! 당했네 네 너가 하는 말이자 3월부터 시작이다 시작 못하겠는데? 3월부터 안 돼! 도로!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물 있다, 얘 아, 알지 아, 뭘 안 쓸 것 같은데? 나 속으로 쓰려 했다, 왜 안 쓰대? 굿샷이라고? 굿샷이지? 야, 90m 이런 거 어렵다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아, 됐다, 됐다, 이러면 된다 오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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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깡총 깡총, 깡총 마사는 귀가 없나 보구나 토끼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샷은 그 어프로치 벙커 샷을 이걸로 만들어낸 건데 이제 라이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 내가 칸 수를 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상시대로 샷는데도 이제 들어가서 최고의 샷인 것 같아요 아, 기분 안 좋네 아, 기분 안 좋네 아, 기분 안 좋네 뭐요? 뭐긴 뭐야? 몰간 써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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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다 누구집 아니다, 누구집 아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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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멀리 가 멀리 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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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봐 아니, 준비 해? 아니, 준비해? 아, 잠시만, 잠깐만 형, 준비해? 아, 준비 안 해줄게 그럼 또 앉아있을게 해저던데 써 안써? 아 써! 안써 안써 일단 스텝포드 방식은 멀리 건을 이거 할 수 있는 찬스에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이걸 3분월에서 했고 일단 점수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멀리건 한 개를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찬스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 써 써 써 써. 써 써 써. 나무 안 돼. 아하. 써주세요. 멀리건 사용하셨습니다. 네. 네. 말도 추운데 그 적들은. 아하. 기분 안 좋네. 오늘 거기서부터 제가 좀 꼬였어요. 다 써. 오. 땡큐.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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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써라. 빨리 써라. 써라. 그 앞에 버튼이 있다. 내가 써 줄까? 아냐아냐. 안 돼 있어. 안 돼. 써 주고 싶은데. 나. 지금은 안 돼. 분명히 뒤에 놓을 거야. 그때 쓰는 도로 가자. 아 이거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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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안 돼. 안 돼. 안 돼. 굿. 2홀에서 보게 한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아하하하하. 오. 세게 쳤다. 세게 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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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파. 아. 자. 감사합니다. 오. 라이스 사시면 폐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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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윙. 어따. 시게 때리시네 얘. 73밖에 한 거 아닌데. 아. 시게 때리시네 얘. 부윙은 못 이기겠다 이거. 내성이 주니 무서울게. 이럴요. 3 days ㅎ nte shining. 위치한 퇴ban 습니다비 deeply. 터. 아뇨. 더더더 더. invece 나는 전작되고 Krater 올리버거를 오프워치가 오늘 너무 배신 당해서 오프워치가 오늘 폭망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폭망이었습니다 올릴 거야? 당연하지 근데 왜 힘이 안 들어가지? 좋지 않네 얘 어? 써야 되나? 아 힘이 안 들어가는데? 너무 올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나도 어흥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봐라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그린에 흔들어갔다 어? 오프워치를 못하는데? 누가? 너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너 너 너 너 너 그렇지 너 너 너 너 너 노빠로 다 그 아 으 아 으 으 도돌아. 도돌아. 몇 번 쳤어? 피칭. 7번 칠 거야. 피칭은 도돌아 있지 않나요? 150이면 피칭인데. 아닌데. 위에 올려놓고. 도돌아. 도돌아. 야! 나이스. 파 많이 먹었다. 이끼가. 아하. 아하. 왔다. 멀린거 언제 쓸 거야 근데? 안 쓸 거다. 진짜지? 쓸 때가 어딨어, 야. 진짜 쓰면 안 된다.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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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이상하게 맞는데? 아니 잘 맞았어 엄청 잘 맞았어 어허 굿샷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는 방향이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끝났다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오우 미리 깡총해 미리 아니면 다를까 위로 조금 빠져가지고 검으로 안 지르는데 아 자기가 누가 딸그닥 딸그닥 빠룩한데 신경이 쓰여가 아아 아 내가 먼저 바쁘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아나키가 어흥 어흥 할 거다 기다리라 아하 저런 공격이 약하구나 이성훈 프로가 해서 퍼터도 못 넣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건 조금 이제 김동호가 너무 못 쫓아오니까 내가 좀 뺀 것도 있고요 사실 고맙고로 재미있게 하려고 내가 또 이렇게 이제는 쓴다 이성훈 프로 페이드 보여주세요 280인데 페이드 보여주세요 오 야 달려 뛰어 72.9개 내가 페이드 보여달래서 이렇게 된 거야 페이드 뭐 해주세요 아 저는 페이드를 못 쳐요 그거 말고 좌측으로 틀어야지 페이드는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너무 떴다 어 배워해 배워해 어 잘 치네 한숨 밖에 안 들리네 잘 치네 이성훈이 살살 쳤다 자 자 자 야 야 야 야 한 컵 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내 것 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내 것 좀 해줘 내 것 좀 해줘 고마워요 아 내 것 좀 해줘요 고마워요 사기꾼 치라 잘 좀 치라 사기꾼 먼저 치라 안 봐준다이 예 예 근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이가? 불편하게 해줄게 근데 그 분은 약간 이 프로님이 허당끼가 있으신가요? 허당끼는 아닌데 그런 신문물을 잘 접하지 못해요 아니요 텔레뱅킹 쓰는 사람 처음 하거든요 21세기 텔레뱅킹 쓰세요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왜 해야 되는데 다 해주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팩스도 해주고 공 좀 치자 아니 쳐 나 얘기하고 근데 왜 뭐 다 해줘야 돼요 밥도 결정해줘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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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쪽 이 쪽만 뭐 해주지 나머지는 뭐 내가 더 잘 아는 거 같은데 뭐 인터넷 뱅킹이 있는 건 뭐 뭐 할지 모르지만 뭐 아니 그건 이제 좀 놀라웠어요 뭐 하나 할 거예요 상금 들어오면 뭐 해 했더니 어 전화를 안 받노 그래서 10분 동안 텔레뱅킹 한다고 뭐 뱅킹 회사에 그 50분 동안 전화 연결한 적도 있어요 진다 파이팅해라 이렇게 안 무서운 호랑이도 있었나 아 또 따라온다 또 따라와 또 에이 동생 따라가야지 아 아 어이구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부부로 만나면 지금도 다 해주는 거 같은데 아 힘든 스타일이에요 75제처럼 60을 세게 믿어봐 분 응 어 60을 세게 맞다 이거 금동호 프로님은 이제 40, 50, 60을 잘 쳐요 뭐 그대에서도 경험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 게 잘 되는 거 같은데 거기서 맨날 하는 말이 이제 50은 40을 세게 60은 50을 세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기는 맞더라고요 60을 세게다 오케이 60을 세게 오케이 아 안돼 60을 세게 칠하니까 30을 세게 칠라고 하면 되나 너도 돼 성훈아 아 제발 좀 봐라 어 아니 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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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많네 넣어도 돼? 넣어도 돼 제 것도 왼쪽 끝 어? 어? 나이스 보디 아 잘 좀 치세요 아저씨 예 목말라서 멀리 갈게 남았나? 아니 사기꾼이 돼야 하네 골고루 다치려면 아아 안 들륜다 안 들리게 네 귀가 너무 커 너무 잘 들리게 생겼어 예 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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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못해. 해보고 싶은 거 있다. 인스타 보면서. 내가 좋은 동생을 돕구나 싶었습니다. 나 멀리 건 없다. 아, 예. 살려주이소. 오케이.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살려주라. 이 분이 50 어떻게 차요? 30을 세게요. 30을 세게? 오. 살게 줬어요. 오케이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 이거? 너무 못하네. 나이스. 어? 김토끼. 우와. 토끼. 잠깐만. 이게 개구리 아니야? 토끼 이거 아니가? 이렇게 했어야지. 너가 그렇게 했어. 이게 개구리인데 이거는. 들어가. 들어가. 아, 기운이 안 좋은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어제 11시, 12시에 저는 뭐지? 카투 가서 목베개 챙겨오라고 나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나는 요만한 거. 이 딸내미 목베개하고 겨우 자고. 지는 뒤에서 요만한 거 하고. 기분 안 좋네. 네. 성훈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좋은 동생을 돕구나 싶었습니다. 아, 목베개 졌다. 몇 번 치는 건지 딱 예시하고 해주세요. 6번요? 아, 예. 추작스럽네요. 약간 이성훈 프로를 이렇게 공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추작스럽게 공친다고 해야 돼. 아까처럼 죽어야 될 게 살다든지. 막 못 쳤다고 했는데 막 2m 붙어있고. 아닌데? 아닌데 해놓고 치면은 막 붙어있고. 뭐 이런 느낌? 아닌데? 하면 3m 붙고. 호련은 안 몇 점이죠? 호련은 하면 그냥 이기는 건가요, 혹시? 호련은 하면 없어요. 아, 5점. 설마. 저 저번 때 샵이 그랬거든요. 보셨죠? 같은 방이었어요. 제가 관심은 없어요. 그때면 내가 공이 안 되더라고요. 어? 가자! 어? 아이, 짧아. 뭐 어야, 어는. 오온 됐어. 아, 오온! 발음을 언 말고 오온으로 정확하게. 너무 쎄고 땡겨. 땡겼어. 아, 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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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트는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 보다. 라인은 정확히 간 것 같은데. 거리감은 안 맞아서. 그 부분이 조금 오늘 퍼터에서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나이스 아까 네가 똑바로 그때부터 똑바로를 못 치겠어 아직 괜찮다. 따라올 수 있다 따라가야 되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늦은데 니어 하실래요? 뭐 걸고요? 내려갈 때 운전 독박하기? 그래요 안 되겠다 아저씨가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겠다. 다른 데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푸샷 멀리서 쓸게요 저 오케이 안전하게 치셨네요 안전하게 치실 생각이 없었는데요 안전하게 치실 생각이 없었는데요 아 74가 나와야 돼? 넘어갑니까? 아 넘어가지 얘 힘 좀 썼어 얘 아 넘어갔다 아 넘어갔다 아 넘어갔다 아 넘어갔다 아 넘어갔네 창피할 뻔했네 창피할 뻔했네 이걸? 이걸? 이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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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또 짤네 좀 세게 쳐라 인마 나이스 기분 안 좋네 기분 안 좋아 언제 쫓아올 건데 얘 아 좀 아직 홀 많이 남았 남았지 않아요? 응 어흥 할 기회 깡총 화이팅 오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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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많이 나오네 어흥 한번 해봐라 어흥 오케이 67인데 얘 아 목베개를 잘못 빼고 자가지고 그래서 거리가 많이 나는 긴가 어 갈대목 빼줄게 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갈대주는 거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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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왔어 나 오케이 받을게 예 어흥 오 오 오 나이스 고풍! 1.55 나이스 야 이런 게 왜 사기꾼이 없다고 저 수정할게요 토끼, 토끼 이거 이거 토끼 어흥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집에 가서 딸현미한테 보여줘야겠다 잘다 오 이거 하려고 좀 더 좀 더 너무 많다 제발 좀 해라 오케이 아닌데 연기 1.55 2.55 2.55 1.55 2.55 1.55 2.55 2.55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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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를 처음 뺏어볼까? 아까 너 땀을 할 땐 뺏고 이번엔 처음인 것 같은데? 광대 안 맞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뽕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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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 샷 뽕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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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늘 어흥 안되네 스크린에서 필드샷을 하니까 그렇다 필드샷 보여주세요 필드샷? 어? 46 가장 못하는 거린데? 이성훈이 30을 세게 30을? 2.4 이하로 집어넣으면 내가 오늘 운전할게 더 되죠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안 좋네 예 예 예 이게 약간 일부러 나를 배꼽 올라와서 자기가 쉽게 올라가려고 한 것 같은 그럼 뭐 약간 작전에 좀 당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조편성이 참 좋네 아 오늘 제대로 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린 게 그냥 작전에 실패인 것 같습니다 좀 설계 당한 기분인데 오늘 그냥 기중한 시간에 왔는데 아 기분 안 좋네 아 안 좋아 기분 안 좋네 아 오늘 하세요 의미 없는 파스트리 오늘 또 하네요 오늘 하면 1등이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짧아? 아이고 짧네 놀랬지? 안 놀랬는데 진짜 진짜 나오는데 일어나서 놀래켜줄게 어? 어? 놀랬지? 나를 끌고 올라온 이유가 있었어 어? 아 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오늘 퍼터가 안 되네요 퍼터가 안 돼요 포터가 안 돼요 폭망이 였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결국 호랑이 한 번 못 보고 가겠네 마지막 거 남았어 어? 밥 왔다 오 그럴까? 나왔다니까 보조꾸야? 뭘? 호랑이? 응 토끼 보여줄게 그럼 나도 옥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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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감 없는 거 아예? 출발 번호로 긴장감이 있어야 돼? 아 나이스 나이스 깡찬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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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하고 간다 당했어 오늘 많이 당한 기분이고요 기분은 불겁진 않은데 근데 오늘 확실히 이성훈 프로에도 잘 치는구나 얍실하게도 치고 사기꾼처럼 쳤지만 그래도 오늘 제 작전대로 안 돼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긴장감 있게 따라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몸이 풀린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위 좀 앞서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상 오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몇 번 쳐보니까 공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고 가면 와이프한테 죽는다 무조건 이기자 이런 생각을 쳤는데 오늘 우리 동호 형의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운 좋게 이긴 것 같습니다 이성훈 파이팅! 운 좋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들 속으신 거예요 이성훈 프로한테 다들 당하셨어요 좀 설계당한 기분인데 그래도 초반에 좀 샷이 좀 흔들렸는데 막판에 딱 끝날 때 되니까 잡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평소 칠 때는 진짜 저랑 거의 타수 한두 타 이렇게 차이 나면서 막 끈질기게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는가 따라오지는 못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워낙던데 잘 치시는 형이 아무래도 연습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스크린 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정해놓고 거의 서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꼬이면 제가 계속 이성훈 프로 할 때 힌트만 주고 결국에는 저는 지는 이런 페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습할 때도 오늘 딱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성우 형 오늘 뭐 고생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많이 챙겨줄게 뭐 맨날 형이 챙겨주고 했으니까 근데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수고했다 성우나 지투어 2차는 내가 우승할게 2개릭으로 우승해 화이팅 2021년 신인왕 출신이고 저는 물론 젊고 잘 치지만 그래도 나는 대상 출신이니까 그래도 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기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준희야 아무리 그래도 신인상 그래 너 공장 진다 축하한다 그래도 대상한테는 안 되지 내가 했는데 이준희 프로님 골프 사기꾼한테 오늘 다음에 당하실 수도 있는데 멘탈 잘 잡으시고요 영화 캐릭터로 보면 약간 아기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20가지 조심하세요 이성훈 화이팅 오늘 저의 베스트샷은 3번 홀 펑크샷입니다 함께 보시죠 1번 홀 펑크샷 저의 오늘 베스트샷은 18번 홀 마지막 세컨샷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2번 홀 펑크샷 2번 홀 펑크샷 3번 홀 펑크샷 3번 홀 펑크샷 3번 홀 펑크샷 4번 홀 펑크샷 4번 홀 펑크샷 5번 홀 펑크샷 해주세요 해봐 이렇게 치게 해주세요 그런거 없어? 컨트롤이 안돼 왜 그런지 알아? 왜? 저런할때도 그래 하하하